널 보여 다가오는 거면 내 맘 아플까 걱정하고 끝에 지나가면 이래요 널 보여 다가오는 거면 내 맘 아플까 걱정하고 사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 같은 사람처럼 보여도 바쁜 이야기 너무 많았는데 결국 남자 남자 앉아서 어쩌고 널 좋아하지 않아 또 얘기하시네요 내 맘 아플까 생각하고 내 맘에 있는 침대 위에서 부끄러워 이불을 추워라 다가와 살아오면 나가오는 거라며 나의 맘껏가 공정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네가 내게 무심코 뱉어댄지 그런 말들 혼자서 강의해오도 당연한 강렬 어차피 안 밀어져 버려져 동정 따윈 더 이상 날 바라지도 않아 초라해지기 싫어서 난 먼저 그 자리에 일었어 머뭇거리지 몰라 진짜 괜찮아 한 번만 더욱뒤 돌아서서 걸어갈게 다가와 살아오면 다가오는 거라며 내 맘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는데 되려 두 번 삭제해주세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